이렇게 나쁘게 말해도 맨날 기억이 안나서 착한 옷이 지나고 했잖아 뭐야 이거? 볼살 혜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혜리야 혜리가 고쳐야될거 엄마 혜리가 가고싶은데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제주도 가고싶어요? 아니 친구집 가고싶어요 친구집 가고싶고 혜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음식? 당근이요 그리고 혜리가 되고싶은게 장래희망 커서 뭐 되고싶어? 엄마 저는요 공주가 되고싶어요 수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수의사 내고싶어요 공주 수의사 되시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공주야 수의사야? 수의사 수의사는 땅콩이를 지켜주고싶어서 그러는거야? 응 맞아? 그 이유도 있고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비밀이야 땅콩이한테 땅콩이한테 비밀이야? 알았어 내 땅콩이 이미 다 들었을거 같은데 아니거든요 멀리서 있어서 귀가 아래여서 못들은거 같은데 아 그래? 귀여워 귀여워서 좋구나 뭐야 혜리 하지마 혜리 이거 해봐 엄마가 해주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거 아니 과일 엄마가 해주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거 아니 요리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짱해라야 여긴 어디인가 여기는 짱해라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짱해를 위해 혜리는 엄마꺼야 아빠꺼야? 엄마꺼야 엄마꺼야? 그래도 엄마꺼야? 응 혜리는 아빠꺼 아 혜리는 아빠꺼야 그래 혜리는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야? 음 나는 딸기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응 혜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와 물건 장소가 뭐야? 혜리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곳 엄마 밖에 없어 혜리야 혜리야 혜리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아리 사랑은 뭐 마음을 좋아하는거고 사랑이 너무 좋아하는거고 그런거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는거? 어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구나 응 이런게 사랑이구나? 사랑해 사랑해 뽀뽀 엄마가 사랑해 엄마야 이만큼 사랑 혜린 조금 혜린한테 엄마는 어떤 존재인지 존재가 뭐야? 어떤 사람이야? 엄마는 혜린한테 무슨 의미야? 의미가 뭐야? 혜린은 엄마가 어때? 혜린은 엄마가 어때? 혜린은 엄마가 어때? 엄마는 약간 장혜린 모습같다 장혜린 보는거 같아? 엄마가 빨리해지고 그리고 아빠는 설거지해준 전 처음 하고 도와줘서 아 도와줘서? 앞으로 아빠보고 많이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혜린아 아빠한테 부탁 남겨 아빠 설거지 자주 도와주세요 나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힘들어서 빨리 말해봐 아빠 영상편지야 설거지 열심히 해주세요 아빠 설거지랑 성소랑 빨래 자주 해주세요 최고 최고 따봉 태봉 테리야 엄마 약속 아니 언니 약속 걸어야지 언니 약속 꼭 왜냐면 엄마 힘들게 해서 안 와서 갑자기 에헤헤헤 이렇게 싸워 이렇게 세졌잖아 아 테리가 이제 그러지 말기 내 해야지 네 우리 혜리가 역시 첫째네 엄마를 생각해주네 고마워 엄마 뭐지 지금 머리의 의견은 엄마다 아니면 혜리 의견이다 엄마다 엄마다 엄마가 자를래 그랬더니 혜리가 알았어 그랬잖아 여기 코아에 여기 코아에 여기 코아에 코아에 대해서 되게 잘 알잖아 소아가 갑자기 멍치면 부포하고 그래 아 그렇구나 엄마 안 돼 코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안 돼 코아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기에서 이렇게 꼬드릭꼬드릭해서 응가로 나오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응 로또 번호 6개만 불러줘 숫자 숫자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마 여섯 혜리 유치원에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어 좋아하는 남자 남자가 우리야? 아니 너는 여자 아니 나 어떡해 혜리는 언니가 좋아 오빠가 좋아? 음 둘 다 좋아? 아니 그럼 엄마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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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로 똑똑봤어 라고 혜리는 언제부터 귀여웠어? 원래 원래 귀여웠어 혜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거 보물 1호 보물 1호라고 하거든 제일 혜리한테 소중한게 뭐야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엄마 보물 엄마 보물인 줄 알았지 엄마가 집에서 엄마가 보물이야 아우 나 이만큼 나 이만큼 뽀뽀할거야 얼굴에 침 잔뜩 묻어놓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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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안 묻어서 예뻤는데 아직도 예뻐 그래도 엄마 혜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제일 기뻤어 음 나는 엄마 엄마랑 있는게 자체가 기뻐? 어 엄마 없으면 엄마 보고싶거든 이렇게 생긴 엄마는 처음 봐서 아 여보 엄마 몇번 있으셨나봐요? 엄마는 엄마가 처음이야 마지막일텐데 처음이 뭐야? 아니야 행복했을때가 언제야? 가장 가까운 아네 엄마 엄마랑 있을때? 응 장성택이라는 삼촌이 있는데 장성? 장성택 본적 없어도 본적 없어도 본적 없어도 느껴지는구나 성택이 삼촌 엄마가 부끄러워요 똥이 나나요 아니 삼촌 결혼하려면 결혼 축하드려요 해봐 삼촌 결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리 단발머리로 자른사진 보고 이 꽃돼지가 누구인고 그러셨어 와 너무 똥 똥 똥 너무 싫어 난 나 보고 똥돼지다니 난 동주인데 장난이 귀여운 표현이야 그러면 그 말을 해주신 분이 유강님이거든 유강님한테 한마디 해봐 유강님 하면서 유강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공주인데요 해리는 글씨 배우면 무슨 말부터 쓰고 싶어? 무슨 단어부터 쓰고 싶어? 엄마 엄마라는 글? 응 누구야? 거기서 해리랑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는 애가 누구야? 응 네 아 그거는 이모인데 엄마 찾아봐 엄마 엄마 그럼 이건 할머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굴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띵동 네? 띵띵 띵띵 엄마다 엄마 엄마 엄마가 내가 말해줬잖아 여기가 엄마까요 근데 해리 엄마랑 닮지 않았어? 엄마 애기때랑? 어 닮았어 그치 닮았어 엄마 좋아서 응 agles 한마리 엄마 잠깐만 보여줄게 아니야 똑바로 앉아야죠 똑바로 앉으세요 어? 어 봐봐 엄마랑 닮았어요 꿀꺽해 이누맛이 운다 꿀꺽 안하냐? 그럼 꿀꺽 안해도 혼나 빨리 이누맛이 전화 오자 빨리 먹어 꿀꺽? 빨리 너한테 전화해 빨리 꿀꺽해 잠깐만 아직 스톱 이제 보셔 준비됐어요? 네 친구들 보셔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도넛들로 출발 이거 뭐야? 김부각 먹는거 김부각 처음으로 먹어봤었어 나 이거 맨날 먹어본 적 있잖아 응 맞아 나 좀 먹었어 그럼 내가 처음 먹어본 적 이거 맨날 먹어본거야? 나 먹었어 그래? 그래서 맛을 나 먹었어 알았어 맛보니 깜짝 놀라서 맛있었다고 그랬어? 응 그리고 애기 내가 태어날 때 어? 왜 이렇게 예쁜 보석 아기가 태어난거야? 그랬어? 이거 누구 손이야? 엄마 손 엄마 손 엄마 손? 응 아니 아니 엄마가 지금 만지고 있는 손 어 그거 테리 손이지 테리 손? 장혜리 손 장혜리야 테리야 테리 가짜도 장혜리다고 그러자 이거봐 이걸로 군이 먹였었어 혜리야 이렇게 바보 잘 먹었었는데 나 좀 먹었어 응 왜 이렇게 테리하고 있었어? 나는 안 안가지고 어 이모야 이모 응 엄마 안이 엄마가 물어봤다 엄마가 물어봤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 어? 잠깐만 궁금한게 있어 그랬는데 왜 고구마 이랬어? ajl 다시 보여줄게 엄마가 갔을 때 귀엽나? 넹 기억넌데 어땠어? pissed mare 엄마가 갔을 때 어땠어? 엄마가 갔을 momentos 어디Bill 할래 할래 엄마가 갔을 때 어땠어? 토마 혜리가 뭐라고 들었을까? 잠깐만 뭐라고 들었을까? 안 몰라 빵이 있었대 빵? 아니 빵이 아니라 내가 그땐 어려서 그런거라고 그래서 잘 모른거야 혜리 어디있어 어디있어 뱃속에서 뭐했을때 기억나? 네 뱃속에서 뭐했어? 나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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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때 기억나? 기억나는거 있어? 어 진짜? 뱃속에 있을때는 이렇게 누워있었고 쪼끔해서 물속에 있었어 물속에 있었어? 소리 들렸을거 아니야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가 안들렸었어? 엄마가 불러 엄마가 보였고 어떻게봐 엄마가 뱃속에 있는데 아냐 배꼽에 배꼽에 배꼽을 보였어? 어 배꼽을 어떻게 배꼽에 보였어? 엄마 배꼽이? 엄마 배꼽이 우리 내 집이랑 가까웠거든? 아 그래? 물속에 애기집이야 어 그래? 어 그래서 뭐했어 너는? 나는 그냥 자고 있었지 자고 있었어? 엄마 엄마 배꼽에 있었을때 딸꾹칠도 하고 그랬었는데 딸꾹칠도 하고 그랬었는데 딸꾹칠도 하고 그랬었네 응 그 다음에 꾸룩 소리가 나서 딸꾹하면 헉! 어떻게 알았어 맞아 맞아 그런 소리가 나었어 배꼽시개처럼 아 아주 꾸룩꾸루룩 소리가 나고 꾹꾹꾹 기억 안나지 사실 꾹꾹 진짜로? 꾹꾹 꾹꾹 그 다음에 뱃속에서는 이렇게 물이 있어서 이렇게 누워있었잖아 누워있어? 응 근데 그게 편했어? 누워있는게? 응 그럼 거기 빵도 먹고 그랬어? 빵? 아니 그러면 뭐 먹었어? 확실히 이렇게 백수관은 음식이 없었어 음식이 없었어? 응 그럼 뭘로 먹어? 배고프잖아 응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오려고 해서 이제 깜짝 놀랬고 이제 깜짝 놀랬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됐어 아마 저번에 그래? 내가 뱃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내 집에 놀러왔더라 근데 음식물이어서 이렇게 녹아져 있었어 근데 너무 슬픈 어머 울고 있었다? 응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울고 있었다고? 왜 울었어? 먹었는데 이제 음식물이 돼가지고 먹어줘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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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한테 물어볼까? 와우 테리야 너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아꾼가 응 근데 테리가 좁게 해서 너무 좁았어 테리 없었거든 테리 없었거든 그럼 어디 있었어? 그럼 그 뒤 나의 동영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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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